21.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의 조직 반응을 일으킨 상태는? 1. 진폐증 2. 기관지염 3. 폐렴 4. 결핵 정답은 1. 진폐증 22. 다음 전염병 중 기본 예방접종의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 3. 폴리오 4. 일본 내역 정답은 4. 일본 내역 23. 다음 중 제3군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1. 비염간염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3. 세균성 이질 4. 디프테리아 정답은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24. 공중보건사업의 개념상 그 관련성이 가장 적은 내용은? 1.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2. 검역 및 예방접종사업 3.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4. 선천이상자 및 암환자의 치료 정답은 4. 선천이상자 및 암환자의 치료 25. 건강보균자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염병에 걸렸지만 자각증상이 없는 자 2.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이를 배설하고 있는 자 3. 전염병에 이완되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 4. 전염병에 걸렸다 완전히 치유된 자 정답은 2.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이를 배설하고 있는 자 26. 다은중 하수의 오염지표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1. pH 2. BOD 3. 대장균 4. DIO 정답은 2. BOD 27. 외래 전염병의 예방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 예방접종 2. 환경개선 3. 검역 4. 격리 정답은 3. 검역 28. 다은중 기후의 3대 요소는? 1. 기온 복사량 기류 2. 기온 기습 기류 3. 기온 기압 복사량 4. 기류 기압 일조량 정답은 2. 기온 기습 기류 29. 다은중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표현은? 1. 치료의학 2. 예방의학 3. 지역사회의학 4. 건설의학 정답은 3. 지역사회의학 30. 출생 후 아기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폴리오 3. 홍력 4. 파상풍 정답은 1. 결핵 31. 소독제로서 승홍수의 장점인 것은? 1. 금속의 부식성이 강하다 2. 냄새가 없다 3. 유기물에 대한 완전한 소독이 어렵다 4. 피부점막의 자극성이 강하다 정답은 2. 냄새가 없다 32. 다음에 병원성 세균 중 공기의 건조에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한 것은? 1. 장티푸스균 2. 콜레라균 3. 페스트균 4. 결핵균 정답은 4. 결핵균 33. 3%의 크레졸비누액 900ml를 만드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단, 크레졸 원액은 100%이다 정답은 4. 크레졸 원액 27ml에 물 873ml를 가한다 34. 다은종 섭씨 100도에서도 살균되지 않는 균은? 1. 결핵균 2. 장티푸스균 3. 대장균 4. 아포형성균 정답은 4. 아포형성균 35. 다은종 자비소독에 가장 적합한 소독 대상물은? 1. 유리제품 2. 셀룰로이드 제품 3. 가죽제품 4. 고무제품 정답은 1. 유리제품 36.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유의 초고운 순간 멸균법으로 섭씨 140도에서 가장 적절한 처리 시간은? 1. 1에서 3초 2. 30에서 60초 3. 1에서 3분 4. 5에서 6분 정답은 1. 1에서 3초 37. 다은종 이용원 미용실의 실내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포비돈 요오드액 2. 크레졸비노액 3. 포르말린 4. 에탄올 정답은 2. 크레졸비노액 38. 혈청이나 당등과 같이 열의 불안정한 액체의 멸균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1. 스별멸균법 2. 간얼멸균법 3. 여과멸균법 4. 초음파멸균법 정답은 3. 여과멸균법 39. 다은종 미생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편모 2. 세균 3. 효모 4. 곰팡이 정답은 1. 편모 40. 화학적 약재를 사용하여 소독 시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원하는 방법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 2. 경제적이고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3.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 4.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